이번 시간은 디버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그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. 버그는 의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오동작을 버그라고 합니다. 뭔가 잘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환경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잘 돌아갔던 것이 이제는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. 이런 것들을 다 버그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버그를 찾는 행위 또 버그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디버깅이라고 하고요. 그런 활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, 환경 이런 것들을 디버거라고 합니다. 여기 생활코딩에서 크게 두 개의 디버그 방법을 준비했는데요. 훨씬 더 많죠. 그리고 점점 더 추가시켜 나갈 생각인데요. 어쨌든 현재로서는 두 개입니다. 자, 로그는 어떤 프로그램의 상태를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맥락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.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. 우리 X디버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요. 이 PHP를 설치하고 X디버그를 설치해서 두 개를 연동시켜 놓으면 여러분이 PHP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런데 이 X디버그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세팅하는 과정이 조금 험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이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용이 높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잘 안되면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X디버그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각각의 하위 수업을 통해서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요. 이 수업들을 참고해 주세요.